39번 합시다 자 everyone automatically categorizes and generalizes all the time 자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범주화 시키고 일반화 시킨다 all the time 항상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it is not a question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자 뭐의 문제야 being prejudiced 편견을 갖거나 enlightened 계몽 되는 문제가 아니다 b p p p p 몇 개입니까 두 개 수동태 자 categories 범주는 absolutely necessary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forest function 우리가 기능하기 위해 자 이게 투브 상사의 의미상 주어지 they give structure 그들은 구조를 준다 우리의 뭐에 대한 생각에 대한 당연하지 이 말도 중요한 거야 생각에 대한 구조를 딱 주지 이렇게 범주가 자 상상해봐라 만약 we saw every item 우리가 바라본다면 모든 물건과 모든 시나리오를 멀어서 아주 진실로 독특한 거로 독특한 가로 다 따로따로란 얘기야 독특한 거로는 따로따로 막 모든 물건 모든 시나리오를 다 봐 따로따로 자 그러면 우리는 would not even have a language 우리는 심지어 가지지도 못할 것이다 language 언어를 to describe the world 그 세상을 묘사할 라운드 어스 우리 주위지 요거는 뭐 말이야 그렇지 일일이 다 표현해야 되니까 뭐다 하지만 자 이게 주제문이었던 내스린 useful instinct 자 필요한 유용한 본능이 원은 to generalize 일반화하는 이 본능이 can distort 왜곡시킬 수 있다 our world view 우리의 세계관을 자 it can makers mistakenly group 자 그것이 그 본능이 make go 형식 목적 원형이잖아 이게 그룹으로 만들나야? 동사야 동사 자 그것은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잘못 그룹으로 만들도록 물건이나 사람이나 국가를 그지? 근데 어떤 사람 국가야? they are actually very different 한 실제로는 아주 다른 국가를 함께 그룹으로 잘못 묶게 되게 만들 수 있다 자 it can makers assume 자 오형식 목적어 동사 원형 요 뒤에 대신 생렬 땡겨이 자 그것은 또한 우리가 가정하도록 만들 수 있다 뭐가? everything or everyone in one category 한 범주 안에 있는 모든 것 또는 모든 사람이 similar 뭐하다? 비슷하라고 가정하도록 만들 수 있다 자 여기에 OR가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만 주어가 되는 거고 every는 무조건 단수야 그래서 이지겁니다 틀릴 때는 R을 내겠지 자 그리고 maybe 아마도 most unfortunate of all 자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불행한 건 it can make us jump 자 make 무슨 동사? 사요 그것은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점프하도록 그것은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점프하도록 어디로? 뭐야 결론으로 그치? 뭐에 대하여? about the whole category 모든 범주에 대하여 섣불리 결론 내리다가 jump conclusion이거든? 섣불리 결론 내리도록 할 수 있다 뭐에 기초해서? 몇 개 또는 심지어 단 하나에 기초해서 아 잠시만 몇 개 또는 단 하나에 unusual example이네 특이한 예의 기초해선 됐죠? 아닌가? 아니 몇 개의 기초해서 또는 단 하나 그 다음에 단 하나의 특이한 예의 기초해선 오케이 이렇게 해야돼 어피랑 연결되면 여기가 복수가 되어야 되는데 어피랑 연결이 안 됐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어?